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잠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탈을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함께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요즘 핫한 알트코인에 관한 코멘트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핫코인은 연말까지 홀딩할 코인들입니다. 먼저 퀀텀이 리브랜딩을 진행하고요. 보라는 클레이튼 메인넷으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수업료 결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보유자들 지표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정 국면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온체인 데이터는 좀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장기 보유자들 지표가 그럼 어떻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려서 아마 지금 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거 뭐 하락 추세로 전환인가 아니면 조정인가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좀 해답들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씩 더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추천량을 나타내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였는데 역시나 이 빨간색 그래프로 많이 하방으로 되어 있으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추천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추천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상승장 바로 직전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양이 줄어들고 있고 중립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시세적인 부분들이 조정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입출금량 30일간 추이도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습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이 지표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복습을 해드리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앵커님한테 이제 입금량이 이제 전체 거래소에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출금량이 많으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앵커님 어떻게 대답을 하셨었죠? 출금량이 좋다. 많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출금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 거래소 내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외부 지갑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지지 라인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입출금량 추이도 제가 알려드림으로써 이 이제 한 번 더 지표를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입금량이 출금량보다 많은 상황 그리고 빨간색이 출금량이 입금량보다 많은 상황인데 대부분 이 상승장에서는 출금량 즉 빨간색깔로 많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이 출금량이 지금 이 두 번째 빨간 박스가 최근 지표였거든요. 이 출금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제 중립 상태까지 와서 입금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왔다. 이게 굉장히 위험신호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입금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건 외부 지갑으로 있던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소로 이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소 내에서는 공급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이 올 것 같다.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지금 좀 조정의 국면이 왔는데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예전에 우리가 올해 초반에 상승장을 겪기 이전에도 이와 똑같이 입금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었고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그 시즌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건강한 조정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장기 보유자들의 추세와 추이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일까 아니면은 하락으로 추세 전환일까에 관한 좀 해답을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또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검정 색깔 선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황색 선이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아주 조그맣게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지난 2주 동안 39.5K가 감소가 됐습니다. 많은 양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양이 장기 보유자들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장기 보유자들의 양이 줄었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 중에 차익 실현을 한 매물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들이 조금은 깨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를 보면은 다시 회복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 추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수치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랑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입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총 공급량이 작년 이맘때보다는 6만 8천 개 비트코인이 더 많고 더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이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이맘때가 올해 불장을 좀 준비하고 다지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과 똑같이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 더 많은 수치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량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집어드리려고 이 지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래스 노드에서는 지금의 조정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그런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트코인을 가격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 지금의 조정이 이제 하락 추세, 추세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글래스 노드 리포트는 우리가 정말 좀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인데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추세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깝다라는 좀 결론을 내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연말에 올 수 있는 상승장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표를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깔 그래프들이 뻗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깔 그래프는 어떤 것을 나타내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더 오래된 코인이다 라고 하면은 오래된 코인인 거예요. 그만큼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오래된 코인, 더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위로 뻗어 있을수록 더 오래된 코인이고 또 이제 아래로 뻗어 있을수록 좀 낮은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게 올해의 그 불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장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량 추이 역시도 굉장히 좀 위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들이 더 많이 시장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된 코인이 많은지 오래된 코인이 적은지 그 부분에 따라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기준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휴면 기준선이다라고 해서 이 기준선을 토대로 이 기준선 아래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은 비트코인 좀 가격적으로 하락장을 연출을 했고요. 이 휴면 기준선 위에 포진이 되어 있으록 상승장을 좀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불장에서도 휴면 기준선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도 최근에 안 좋은 방향이 좀 흘러나왔어요. 보시면은 녹색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이 확 줄어들었던 그런 최근 2주간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도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복구가 됐고 다시 후면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지표 역시도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조정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뒷받침 해주는 그런 온체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그러한 이유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빨간 박스 안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잖아요. 이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불장,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 휴면 기준선 위쪽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솟아있는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된 코인이 엄청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장까지도 만약에 이제 작년과 똑같이 흘러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장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세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의 조정의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장이 열릴 수 있는 희망도 우리가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홀딩할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 3가지를 호재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퀀텀의 리브랜딩 진행, 또 보라코인의 클레이튼 메인넷으로의 전환,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학교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퀀텀입니다. 퀀텀이 일일 공식 터이터를 통해서 이 퀀텀의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브랜딩 프로세스를 안내해줄 디자인 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개발 로드맵을 계획하는 동안 마케팅팀은 더 신선한 퀀텀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를 특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라코인입니다. 보라의 메인넷 이전과 토큰 수업이 완료됐습니다. 클레이튼 메인넷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번 메인넷 전환으로 인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통한 보라 토큰 활용이 기대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지코인입니다. 수업료는 도지코인에 있고 도지코인이 있으면 할인을 받습니다. 라는 트윗을 일론 머스크가 남겼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학교인 우주개발회사 스페이스X 한편에 비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수업료를 도지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퀀텀과 보라 또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까지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던 코인들이긴 합니다만 연말까지 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또 코코샤이님의 최애코인 한번 여쭤봐야겠죠. 최애코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코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이제 도지코인으로 수업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집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좀 알트코인들로도 이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암호화폐가 어찌 보면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설명드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라코인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메인넷을 이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라코인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보라코인이 왜 상승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집어드려야 되고 투자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떤 호재로 상승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정확히 저는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더 집어드리자면은 이제 보라코인을 만든 회사인 웨이투빗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투빗이라는 회사는 카카오가 3,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오딘이라고 굉장히 매출력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게임 개발사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딘의 그런데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오딘 개발사를 인수를 하면서 오딘의 글로벌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반한 그러한 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코인을 활용을 해서 보라토큰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 건데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이 코인이 어디에 쓸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라코인은 카카오가 선택한 코인이라고 해서 사실 이러한 급등이 지금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카카오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던 적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저희가 2개월 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했죠. 보라코인 기반으로 한 게임 중에서 잘 된 게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다만 이제 카카오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들이 정말 해소가 된 것처럼 오딘이라는 그런 개발사를 카카오가 인수가 하고 또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거기에 보라토큰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상승까지도 이끌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정보력만 있어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알트코인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이 공유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코인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냐 사업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